네 뭐 홍중이 형은 어떤 광고를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? 저요? 저는 어떤 광고를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? 아 네 아 네 네 네 아니 약간 물 물이랑 지금 다른 걸 섞어진다고 합니다 네 네 저는 형들 우리 함께 가수 스티커 한번 꺼주실 수 있나요? 네 네 장난이구요 저도 네 음식 방문에 밥 저 치킨 한 거 한번 찍어봅시다 아 봤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오늘 한번 찍어봤잖아요 그 음료수 광고 네 많이 먹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정도가도 네 이 정도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비 액션 오오오오오 어 Huawei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set is 아 오우 아 프로에요? 나이가 반대다 어 끊기지 않아요 저희가 오케이 일을 안 하면 안 끊으실 것 같아요 아니 진짜 프로네요 진짜 너무 잘하시네요 광고 모델의 덕목을 다 갖추고 있어요 컷 할 때까지 절대 끊이지 않고 계속 다른 제스처를 와 대단합니다